이 두 개를 걸쳐서 움직여요. 이 두 개를 걸쳐서 움직여요. 이 두 개를 걸어서 움직여요. 이 두 개를 걸쳐서 움직여요. 내가 잘해야 해요. 거의 쉬고 하루 오신 분들 중에는 제일 강한 공을 군대시는 것 같아요. 전현문 씨보다 더 빠른데요. 너무 친절하게 잘... 많이 알려주셨어요. 여기 뭐냐 이렇게 가면 더 빨리 간다고도 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잘 봐주셔서 힘이 납니다. 이렇게 제가 또 좋은 기회에 LG에서 시그를 하게 됐어요. 오늘 정말 저의 시그 응원으로 LG 트윗 팬 여러분들이 힘 내셨으면 좋겠고 선수분들도 파이팅해서 좋은 경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시그도 파이팅! LG 트윗도 파이팅! LG 트윗 사랑해요. 자, 완벽한 시그를 보여주신 우리 에이핑크 윤보미영에게 팀 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자, 완벽한 시그를 보여주고, 스포츠가 공개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